네 이번 시간에는요 hc-sfs352 3.5kw MRJ2S350A 한번 모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스트에 앞서서요. 모타 전원 케이블이고요. 엔코다 케이블 들어가야 되겠죠. 엔코다는 펄스에 의해서 모타가 돌아가니까요. 아주 간단한데요. 한 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아가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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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적인 포커스 잡아주세요. 모타고요. 드라이브 입니다. 모타 파워 추 케이블이구요 엔코다 케이블 입니다. 다시 한번 돌려 볼게요. 정회전 역회전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아 아 아 아